아휴 아휴 아 아 아 아 아 아 정상이다 아 아 아 아 예 하 oh 으 아 어 으 으 으 으 으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 좋다 여기 전망이 깔끔하네 나무 안 가릴게 승현아 어차피 깨누어 옷이 진짜 다 깨누어 신분을 벗고 여기 한 번도 얼마나 시켰어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뭐는 건지 정확히 뭐는 건지 정확히 아휴 아휴 됐어 아니 딱 좋았으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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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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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